조갑제 반승문 조갑제 반승문이라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참 조갑제라는 사람은 참 대책이 없죠 정말 참 나이값을 참 못하는 그런 젊은 날을 참 날렸던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타락을 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민경욱 전 의원이자 국토본 상임 대표의 조선일보 광고 2제 1회 조선일보에 이런 광고가 났습니다 조갑제 온께서 한국 보수를 반승하신다니 무슨 내용인지 정말 걱정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월간조선 7월호입니다 단독은 tbs 김어준의 높은 추율도 챙겨주려고 내규 사각지대 이용했다 그리고 뭐 이제 이런 거 좌익 윤석열 정권 들어서자마자 공시에 개시하기 시작했다 여기 보니까 조갑제의 시각 한국 보수의 반승문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 읽지 않았습니다 읽으면 가치도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한국 보수의 반승문을 쓸 게 아니고 뭘 써야 됩니까 조갑제의 반승문을 우선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조갑제의 반승문은 제가 또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당신만 반승하면 문제의 상당 부분 해결이 된다 이야기죠 정규제까지 반승문을 쓰면 더 좋고 한국 보수의 반승문을 당신이 뭐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당신이 반성을 우선해야지 한국 보수의 반승문 자기 눈에 티는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세상사가 여러분 제법 길지 않습니까 최근 다음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사람을 보려거든 그 늙음악을 보라 했으니 관뚜껑을 닫아들 때까지 그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게 최근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앞에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는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사람은 관뚜껑이 닫힐 때까지 아무도 모른다 어떤 사람은 젊은 날이 화려한 적도 있지만 노년이 갈수록 아주 추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젊은 날이 참 고생스럽지만 노년이 갈수록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경우도 있죠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잘 늙어가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녹색 장원님이 조갑재 씨가 자신이 반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우파 국민에게 반승하라는 글이군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저도 글을 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려거든 그 늙어막을 보라 했으니 관뚜껑을 닫을 때까지 그 인생을 논하지 말라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젊은 날 화려했던 사람이 노출을 보이고 마지막에 완전히 그 젊은 날의 화려함을 다 그냥 송두리째 날려버리고도 남을 정도의 그런 어처구니 없는 언행을 거듭하는 경우도 있죠 사람은 관뚜껑을 덮을 때까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조갑재 씨를 보면서 기자로서는 상당히 날렸지 않습니까 날렸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부정선거 문제에서는 그야말로 한 단으로 정리하면 노출을 엄청나게 많이 보인 겁니다 노출 늙어맞게 너무나 추함을 많이 보였고 자신의 감각과 자신의 경험을 지나치게 과신해가지고 결사적으로 부정선거 언모론자를 공격을 했고 또 여러분들 공격하는 것이 거치지 않고 본인 스스로와 총대를 메고 그렇게 질주한 거죠 저하고는 상당히 악연이 있는 겁니다 나이 든 사람을 제가 폄하거나 그렇게 해서 안 되겠지만 조갑재 씨를 공격하는 것은 조갑재 씨의 주장을 공격하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조갑재 씨보다 나이가 좀 젊은 우리가 다음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처신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너무나 귀한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다루는 겁니다 조갑재 씨는 기자로서 날렸습니다 기자 생활할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의 글을 좋아했으니까 그는 기본적으로 사실의 바탕을 두고 기자가 보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글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선거 부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에게 사실은 실종돼 버린 겁니다 본인의 감각과 본인의 주장과 본인의 식견에 지나치게 몰입돼가지고 그냥 그걸 바탕으로 통계학을 새로 써야 될 대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선거마다 일어난 겁니다 통계학 법칙을 다시 써야 되고 통계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되는 엄청난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통계학을 다시 써야 될 정도의 대사건인데 그런 일체의 여러분들 사실을 다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환경에서 여러분들 싸우는 그런 소위 선거 진실 규명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어메하고 그리고 여러분 질타하고 조롱하고 공격하고 그런 식으로 한 거 아닙니까 오시원을 불러가서 부정선거 없다는 이야기 기어이 방송으로 내보내고 별짓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년이 흘렀습니다 4.15 선거뿐만 아니고 3.9 대통령 선에서 엄청난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이 발생했고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여러분들 엄청난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발생했고 조작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세상에 다 알려진 상태에서도 지금도 뭐죠 계속해서 사전투표 때문에 선거에서 이겼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신나간 그야말로 노망이 끼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이야기들 찌꺼리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보수의 악성종량이라고 불러도 하나도 이름도 탈이 없는 겁니다 어쩌면 사람이 늙으면 저렇게 추하게 늙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월간조선의 무슨 한국의 보수의 반성문 조갑제의 반성문 우선 쓰고 그다음에 보수의 반성문을 쓰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애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조갑제는 그렇게 부정선거 소위 언모론을 주장하는 것일까 우선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통계학 따위는 필요 없는 것이고 선거 데이터는 필요 없는 것이고 내 감각과 내 지식과 내 금이 최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날뛸 수도 있겠죠 그다음 무슨 거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원래 언론에 있는 사람들이랑은 때가 좀 많이 묻지 않습니까 데스크에서 이런 특정 방향으로 논조가 정해지게 되면 사실이나 진실 따위는 필요 없고 다 한쪽을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언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니다 데스크에서 방향을 정하면 다 그곳에 따라야 된다 그런 것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무슨 특정 세력과 거래를 해가지고 뭘 받거나 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저는 어떤 사람의 동기나 행동 동기를 볼 때 그 사람이 특별하게 어떤 행동을 열심히 할 때는 뭔가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그 인센티브가 물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과신일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마지막까지 부정선거가 바로 언모론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걸 보니까 조갑재 씨의 행동과 주장에 뒷면에 뭐가 있는지에 대한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게 그걸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뭐냐 동기를 뭐가 그렇게 부여하냐 욕을 쳐먹으면서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굉장히 신기한 거죠 오늘 조갑재 씨가 이 방송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의 전국 평균값입니다 차익값 관내 사전특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입니다 통계학에 따르면 두 개는 0값에 수렴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더불업유당의 플러스 9.9%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미래통합당이 마이너스 10.5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두 개는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0값을 중심으로 해서 기껏해야 여러분들 플러스 마이너스 3%를 넘어가지 않는 중앙에 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흐트러져 있으면 안 됩니다 봉오리가 한 개가 돼야 되는 거에요 0값을 중심으로 두 개가 다 중첩이 돼야 되는데 한쪽은 플러스 10 몇 퍼센트 12.5 정도 될 겁니다 다른 하나는 뭐죠 마이너스 12.5% 가 있는 겁니다 이것만 보면 뭡니까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전특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은 사전특표 득표수에서 약 10% 이상 정도를 빼앗아가지고 더불업유당에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이쪽은 항상 플러스가 나오고 이쪽은 항상 마이너스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국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여러분 전국의 값입니다 모든 지역에서 예를 들면 광주, 광역시 그 다음에 전라남도, 전라북도 좀 수치가 적고 여러분 여기 보시죠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가 좀 수치가 적고 그 다음에 광주시가 적고 이 세 개를 제외하면 여러분 착하게 뭡니까 좌우대칭 모양의 전산 조작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전형적인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이렇게 보이는 좌우대칭 모양이 보이는 겁니다 이런 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은 나타날 수 없는 확률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뭡니까 문과를 나와가지고 기자 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조갑재 씨가 이런 걸 보고 그냥 눈을 감는 이유가 뭐냐 이야기죠 관외 사전투표는 좀 조작을 많이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은 13.4%입니다 저는 이렇게 큰 수치를 미친 수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에서 13.4% 플러스가 아니냐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에서 관외 사전투표율 투표수를 막 쑤셔 넣었으니까 이게 13.4%가 나오는 겁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는 다 표를 빼앗아 드니까 뭐죠 마이너스 13.2% 나온 겁니다 마이너스 13.2%를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에 집어넣어 줬으니까 한쪽은 플러스 13.4 한쪽은 마이너스 13.2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통계학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은 후보별로 같아야 되고 그 차이가 아주 적어야 된다 0값을 중심으로 해서 붉은색과 푸른색이 다 일치해가 중첩 배치되어야 되는 것이 그게 사전투표 조작이 없는 경우죠 이렇게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더 이상 무슨 소유 뭘 더 제공을 해야 되냐 여기도 보시면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는 확실히 조작을 했습니다 전라남도 전라북도 그리고 광주 광역시를 제외하면 뭡니까 전형적인 좌우대칭의 사전투표 조작을 보이는 그런 선거 데이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선거 데이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조작범들이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더라도 선거 데이터에 여러분 그 흔적을 남기지 않는 완전 범죄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네 개 그래프 이 네 개 그래프만 여러분 보더라도 뭡니까 이 네 개 그래프만 보더라도 조갑재 씨는 반성문을 쓰고도 남음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엄청나게 부끄러울 겁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내는 간에 이거는 그야말로 세계의 정치학계의 유력한 연구 논문이 수십 번 쏟아질 정도로 이렇게 대단한 업적들입니다 이런 게 일어난 겁니다 이걸 어떻게 뭡니까 이런 걸 보고도 아무리 문과를 나왔기 때문에 까막눈이다 이렇게 하지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기본적으로 4.15 총선에서 믿었냐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거의 목숨을 건지는 기사회생하는 2022년도 3.9 대통령 선거 문 정권의 마지막 작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2022년도 3.9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 9% 정도입니다 이게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8%입니다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수치가 나옵니까 조작률만 조금 낮아진 거죠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조작률이 낮아진 것은 3.9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조작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 혹은 사전투표 득표 수의 일정 부분을 그냥 빼앗아 가지고 다른 후보에 넘겨주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30%가 육박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여러분 10% 정도까지 조작하더라도 그냥 무난히 이길 걸로 계산한 거죠 사전투표의 10%니까 사전투표 커졌으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2022년도 3.9 대통령 선거에 이게 이런 평균값이고 이게 지금 전국 시도에 경상북도가 조금 조작하기가 힘들었고 3.9 대통령 선거에서는 광주광역시나 아니면 여러분들 다 전남 전북도 다 조작을 했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웁니다 이게 작품입니다 작품 사람이 만든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대칭으로 딱 이렇게 일치되는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경험한 거 아닙니까 4.15 총선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관외사전투표입니다 관외사전투표는 여러분들 플러스 7% 마이너스 7%입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이면 붉은색과 푸른색이 0에 딱 그대로 중첩이 돼서 배치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냈는데 조갑제는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자기 지식이 불신하면 먼저 손자 손님한테 물어보시고 이게 통계학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하냐 조작을 해놓으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남 전북 광주만 제외하면 똑같습니다 전남 전북 광주 제주하고 좀 차이가 나네요 나머지는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차이를 냈는데 뭘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우리가 짐승하고 여러분 인간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짐승은 먹는 것만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옳은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옳은 일이 조갑시 씨는 딸이 아마 두 분일 겁니다 연배가 지금 꽤 되었기 때문에 손자 손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손자 손녀를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부정성 은폐론자 대열에 들어서 가지고 그 나이에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무슨 한국 보수의 반성문 이런 걸 말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까 아마 5년생일 겁니다 복걸 선생이 46년생일 겁니다 두 분이 연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젊은 날 기자를 생활할 때는 취재도 치열하게 했고 저도 그를 좋아했으니까 그 취재를 치열하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사실에 대해서 겸허하고 사실에 대해서 겸손하고 진실에 대해서 뭡니까 열정이 있고 그리고 진지하고 진실되고 반듯하게 기사를 썼을 거 아닙니까 선거부정 문제도 마찬가지죠 치열하게 진실되게 진지하게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으로 존경을 받을 건데 물론 다른 이익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입을 다물면 되는 거죠 누가 그걸 가지고 욕을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한다고 그렇게 뭡니까 잘 모르는 분야에 그냥 쌍심질을 캐고 뭡니까 부정선거 업무론자라고 그렇게 그렇게 있는 날뛰냐 이야기죠 그게 1945년생이 할 짓이냐 이야기입니다 복걸 선생이 1946년생이지 않습니까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았지만 진실을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거부정 문제는 너무나 큰 악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덮을 수는 한 사회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선거부정의 가장 큰 증거는 선거데이터에 다 담겨있는 그런 자료이고 다음에는 현장에서 발견된 자료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선거부정의 가장 큰 요체는 투표자들이 사전투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도하고 당일투표 지지도가 너무나 큰 것이 가장 유력한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 문제가 대한민국이 스스로 자정능력을 가지고 잘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는 두티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이번 것을 규명하면서 어쩌면 대한민국의 그렇게 모모한 사람들이 이렇게 비겁할 수 있을까 자기들 자식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입을 다물고 심지어는 몸이 이걸 은폐하는데 적극적으로 그렇게 부역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때가 묻었으면 이렇게 사실을 은폐하는데 이렇게 적극적일 수 있겠는가 나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안 밝혀지겠습니까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조작 프로그램과에 나와서 몇 퍼센트를 뺏었는지 몇 표를 가져갔는지 다 알려진 세상인데 이걸 어떻게 덮겠습니까 선거 데이터가 다 전국에 공개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받고 있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걸 다 덮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더 명확해진 것은 4.15 총선이 출발했지만 이제 여러분들 4.15 총선이 끝났고 3.9 대통령 선거 같던 거 6월 1일 지방선거 끝났고 그다음에 공병호 tv와 제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뭐죠 6월 13일 2018년 지방선거 분석이 끝났고 2017년 5.9 대통령 선거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개 선거를 딱 분석해 보니까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소용해가지고 특정 후보의 사전투표를 빼앗아가지고 일정 부분 동 단위별로 혹은 투표소 레벨별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 누구와 함께 밀어줬습니까 민주당 후보와 함께 다 밀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 단위로 서울시만 하도록 425대 제로 사전투표는 전문가 뭡니까 2020년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지 않습니까 투표소 레벨은 1580대 제로 1580대 제로란 확률이 나올 수 있습니까 투표소 레벨마다 다 뭡니까 일정한 조작률 적용해가지고 표를 빼앗았기 때문에 서울시내 1580개의 모든 투표소에 다 민주당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율을 높은 사전투표 승리가 나오는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죠 그거를 보고도 지금도 뭐죠 사전투표 독려해야 되고 사전투표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승리했고 부정선거 업무로운 자들은 다 비난받아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니 1945년생이 난 부끄러워가지고 사람은 관 뚜껑을 완전히 덮을 때까지 모르는 겁니다 젊은 날 한때 날렸지만 아차 판단 잘못하면 한마디로 골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선 정규제시하고 이러면 다 조갑제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얼마나 오명을 덮어쓰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다른 것보다는 사람이 좀 진실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지함이 성실함이 다들 여러분 기자 생활할 때 그런 걸 가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성실함과 진지함과 진실됨이 없어지게 되면 그건 완전히 사쿠라가 되는 거죠 피로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자기 이익에 따라 얼마나 사실을 그냥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무슨 제 이익이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들 세대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최소한 그렇게 거짓을 사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부정선거를 정상선거였다고 이렇게 우기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한 번 살다 가는데 이렇게 그냥 뭡니까 거짓을 그냥 프로포겐다는 일종의 그야말로 선전꾼 선봉장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이준석이 처음에 등장할 때도 조갑제시가 얼마나 빵빨에 울렸습니까 나는 그걸 보고 야 참 저 양반 젊었을 땐 저렇지 않았는데 정말 총기가 넘쳤는데 어쩌면 저렇게 살이 분별의 이름들 흔들릴까 이준석이가 제 힘으로 됐습니까 나이가 든 사람이 이준석이 보고 얼굴 보면 모릅니까 그 얼굴 보면 여러분 오늘 어차피 좋은 이야기 나로호 700키로 상공 도달이라는 그런 기쁜 소식을 여러분 전해드리는데 마지막에는 조갑제의 반성문이라는 조갑제시가 반성문 쓰겠습니까 끝까지 우기다 가겠죠 끝까지 우기다